마포구는 스포츠를 활성화시켜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오는 25일부터 파크골프 무료체험교실 참여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파크골프는 공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적은 비용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고 자유로운 공간에서 일반 골프를 재편성하는 스포츠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마포구가 서울특별시 파크골프연합회와 함께 마포구민을 위한 파크골프 무료체험교실 참여 희망자를 오는 25일부터 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파크골프의 경기 방식은 골프와 비슷합니다. 출발 지점에서 홀을 향해 볼을 치고 차례로 코스를 도는 방식입니다. 최종 코스까지 가장 적은 타수로 홀에 볼을 넣은 사람이 승리하는 스포츠로 골프에 비해 체력적인 부담이 적습니다. 장비는 직경 6cm의 공을 쓰며 나무로 만든 클럽 하나만 사용합니다. 서울특별시 파크골프연합회가 주최 주관하는 이번 체험교실은 관내 50세 이상의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다만 장소 사용료와 장비 대여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수업은 월드컵공원 내 노을공원 파크골프장에서 8월 18일부터 10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4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접수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20명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신청은 서울특별시 파크골프연합회로 유선 접수하면 됩니다. 수업은 언급 인정도 가능합니다. 수업은 언급 인정도 가능합니다.